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우리나라 울릉도를 향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이 중에 한 발은 울릉도에 닿기 전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NLL 이남 우리나라 영해에 근접해서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오전 울릉도에서는 한때 공습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합참 발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에 한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NLL 이남 26km,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였기 때문에 공군이 가지고 있는 경보레이더와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한때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피소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사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남한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원하는 지점 어디든 우리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31일 월요일부터 5일 일정의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됐는데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도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비즐런트 스톰이라는 대규모 공중훈련인데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의 전투기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항에는 키웨스트함으로 불리우는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국이 대규모 전락자산을 한반도에 전개를 했는데 이에 반발해서 도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연초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7차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이냐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겠죠. 지금 중국 시진핑 3연임을 승인한 전당대회가 끝났죠.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7차 핵실험이 단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전 명분 쌓기용으로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남조선에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서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비즐런트 스톰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의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의 조치들을 할 것이다. 이런 위협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된 이런 다음 단계의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는데 그보다 더 강화된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 예상하는 것이 지금 7차 핵실험이겠죠. 한미연합훈련 당연히 방어훈련이죠. 이 방어훈련에 대해서 계속 군사적 도발이다라고 이렇게 북한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핵실험을 위한 명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합참은 이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합참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의 근접에 떨어진 것이다.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런 도발이 우리나라 지금 이태원 압사 사고로 굉장히 러시아에서조차 이런 조문을 보낼 만큼 이런 국가적 애도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정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광장 합동 분양소에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해듣고 곧바로 대통령실로 옮겨서 NSC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 도발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대피훈련을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울릉도에 있었던 주민과 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공석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물론 안내는 있었지만 이게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또는 이동수단이 없어서 가까운 대피소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주민을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전쟁을 진짜 경험해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윗세대를 제외하고는 이런 대피훈련 당연히 해야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이 지나갔다라는 이유로 아주 공습경보가 떨어지고 대피훈련을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핵 도발에 대비한 대피훈련, 민방위훈련 전혀 안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아니 지금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도 뭔가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전, 지금 안전사고를 얘기를 하지만 이 전쟁이란 것은 이과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에 대비한 대피훈련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발을 계기로 해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앞으로의 대응책, 예비책,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심각한 안보와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대응훈련이라든가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